인선 E&T입니다. 이거 예전에 금사 전문가님 진단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인선 E&T는 진짜 많이 말씀하셨어요. 이거 폐기물 처리에서 아마 1위로 알고 있는데 7,675원의 10%입니다. 추매 가능할까요? 지금 매수한 가격과 현재 가격은 큰 차이도 없고요.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바닥이 맞는 건지 여기서 추가 매수 괜찮은 건지 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인선 E&T입니다. 이거 지금 추가 매수 괜찮나요?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인선 E&T는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장이 왜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느냐면요. 양대 시장의 지금 거래대금이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일부 종목에 매수가 쏠리는 거죠. 일부 종목이 지금 매수가 쏠려서 그런 겁니다. 이게. 이 기업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이거는 순전이 있잖아요. 순전이. 제가 또 앉아서 죄송한데 순전이. 이건 수급수급. 수급의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수급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여러분들. 수급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가 못 가는 거지. 이 기업의 자체적으로 문제를 하나도 없는 기업이에요.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리고 제가 보통 제 친구가 제가 파주에 산다고 그랬죠. 제가 가끔 제 친구 집에 내가 한 번 그 친구 사무실이 파주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파주를 가려면은 어디를 내가 통과를 해야 되냐면요. 여러분들 고향실을 통과해야 돼요. 고향을. 여러분들 고향을 통과해서 내가 그렇게 가야 돼요. 그럼 지나가는 길에 이 인선 ENT 이 기업이 있어요. 이 기업이. 이 인선 ENT 이 기업이 있다니까요. 인선 ENT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주위에 보면요. 이게 인선 ENT가 기업이 이게 있으면은 인선 ENT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이게요. 아파트가 제가 많이 들었어요. 이 아파트가. 이게 아파트가 있고요. 이게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. 여러분들.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 주는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? 여러분들. 이 정도까지 해 주는 전문가가 어디에 있어요. 이 주위에 여러분들요. 아파트가 꽉. 이게 아마 폐기물 업체잖아요. 이게 매립 폐기물 아니고요. 그냥 산업물. 그냥 폐기물.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폐기물 업체예요. 그러면 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. 아마 결국은 아마 이전할 거예요. 결국은 이전한. 저는 결국은 이전한다고. 이게 이 가격이 엄청난 이 땅값이에요. 이 땅값이 얼마겠어요. 이 가치가. 여러분 고향차 물어보세요. 이 가치가 인선 ENT의 땅이 얼마나 가는가 하면 알고 계시라니까요. 여러분 제가 이게 보시면 그동안에 이게 보면 DR동일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었는데 보세요. 이 정도 주가 가는 거 보세요. DR동일 주가가 왜 많이 갈까요? 인천, 서울, 구로.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애사 아닙니까? 이게 나와 있는 인선 ENT도 이게 IS 동세에서 인수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IS 동세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거는 이 땅값만 같이 하면 해야 되거든요. 자산 가치가 워낙 큰 기업이에요. 따라서 이 종목은요. 여러분들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7,675원이면 10%를 가지고 계신 이거는요. 그냥 시간 투자하세요. 좀 시간 투자하시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자산 가치로 보면 충분히 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. 이건 제가 저는 만 원의 자산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. 만 원이 아니라 만 5천 원은 가능하다고 봐요. 다만 지금 시장에 수급이 없을 뿐이에요. 이 종목은 최대한 한번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